다들 직접 신청한 거야? 응, 직접 소개팅도 잘 못 받겠고 사람들한테 곤란하게 하기 싫어서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와서 갔는데 너 돌싱이면 사람 만나기 어렵다 그러면서 엄청 비싼 가격을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멘붕이었던 것 같아 내가 진짜 이런 상황인가? 이러다가 화나서 근데 그때 그 매니저분이 나의 자존감을 깎는데 나중에 알게 된 이게 상술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너의 상황에 이렇게 되면 좋아할 사람이 없고 찾아주기 되게 어렵다 이 정도 돈을 줘야 된다, 품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며칠 동안 멘붕이다가 신청했던 거야 18년 10년 dance Good job Cool ですね I I I I I